정글은? 저튜브? 정글은 누가 뭐래도 저튜브죠? 예크! 오우 저튜브! descobül 우리 케이틀린은 뭐하 laund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뭐야 아 나 존야 없지? 아 나 있는줄 알았어 벌레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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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여버려 아니아니 돌리지마 아 나 진짜 나 가렌 보다가 아 나 가렌 이새끼 이럴줄 알았어 진짜로 나 저새끼 쩌럴 거 알고 나 저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아 미신 움직임 놓쳤네 어하 어 나이스 아 거 테크는 새끼 누구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네 아 아 나이스 아 아 일로와 또 꼬대 계시끼야 더러우네 싸우고 지랄 사이드하고 안하고 그냥 한타 해야겠다 그래 그래 이거야 얘들아 한타 한번 하면 끝날 문제였구나 다음부터 스플릿 절대 안한다 무조건 미드 모이자 이게 맞아 우리 기가 막힌 멍린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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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왔잖아 멍린았단 말이야 여기지 RS paragus 각 ACT ND e6 F K K I K K K 아 근데 이거 안좋은데 요정더 요정더 어이쿠 예쓰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죽어버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사기라니까 와 근데 여러분들 오리아나가 진짜 이거 처음에 말려도 너무 좋아서 챔피언이고 후반에 뒤집는 게 가능하니까 너무 좋다 이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